81번 문제입니다. 82번 문제입니다. 1번 같이 갔어요. 2번 꽃이 없어요. 3번 가치가 없어요. 4번 기차가 왔어요. 83번 문제입니다. 1번 빌려 주세요. 2번 그려 주세요. 3번 가르쳐 주세요. 4번 기다려 주세요. 84번 문제입니다. 1번 김치를 만들어요. 2번 김치를 먹었어요. 3번 김치가 맛 없어요. 4번 김치가 맛있어요. 85번 문제입니다. 1번 대사관에 가겠어요. 2번 도서관에 가겠어요. 3번 게시판에 크게 써요. 4번 다섯 시에 켜겠어요. 86번 문제입니다. 87번 문제입니다. 1번 칭구가 자요. 나friend으로 engagements . 2번 몸이 부었어요. 3번 몸이 접었어요. 3번 목이 잡았어요. 4번 김치替으세요. 4번 So, 배를 부었어요. 88번 문제입니다. 89번 문제입니다. 1번 받아주세요. 2번 바꿔주세요. 3번 비켜주세요. 4번 빌려주세요. 90번 문제입니다. 91번 문제입니다. 1번 밖에서 일해요. 2번 밖에서 일해요. 3번 부엌에 있어요. 4번 바깥에 있어요. 92번 문제입니다. 1번 내가 봅니다. 2번 배를 탑니다. 3번 배가 갑니다. 4번 비가 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1번 비자를 받아요. 2번 피자를 먹어요. 3번 이자를 받아요. 4번 비서를 만나요. 94번 문제입니다. 1번 백화점에 갑니다. 5번 부모님을 봅니다. 3번 비빔밥을 팝니다. 4번 비행기를 탑니다. 95번 문제입니다. 1번 사과가 있어요. 1번 사과가 있어요. 2번 사자가 있어요. 3번 선거가 있어요. 4번 상자가 있어요. 96번 문제입니다. 1번 사람들이 웃습니다. 2번 사람들이 없습니다. 3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4번 사람들이 같습니다. 97번 문제입니다. 97번 문제입니다. 1번 사전을 찾아요. 2번 사진을 찍어요. 3번 자신을 믿어요. 4번 제 손을 잡아요. 98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설명합니다. 2번 사랑합니다. 3번 싫어합니다. 4번 슬퍼합니다. 99번 문제입니다. 1번 손을 씻으세요. 1번 손을 씻으세요. 2번 신을 신으세요. 3번 짐을 실으세요. 4번 문을 닫으세요. 100번 문제입니다. 1번 지금은 없는데요. 2번 관심이 없는데요. 3번 시간이 없는데요. 4번 계산이 맞는데요. 5번 문을 씻으세요. 5번 문을 씻으세요. 5번 문을 씻으세요. 5번 문을 씻으세요.